15주년 기념으로 상호세트를 벗어난 시리즈 아이돌마스터 팜링크스가 2022년 4월 20일에 서비스 종료 공지를 올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 소식이라 당황스럽네요. 신추가 아이돌이 나올 때마다 영상도 꾸준히 올려주고 선전대사 상후드님들도 재미있게 해주셨고 하프 애니버서리와 1주년 애니버서리까지 평화롭게 준연을 맞이했지만 역시 피해갈 수 없었나보네요. 퍼포먼스가 서비스를 종료한 이유는 매출 때문도 있겠지만 전 역시 게임 시스템적 문제라고 봅니다. 스코어링을 너무 쉽게 만들어주는 사기적인 스킬 가벼운 퍼즐 게임이라는 타이틀에 비해 용량이 크고 심각한 바열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전 퍼포먼스가 스킬 많게인 것 같아서 손이 잘 안갔습니다. 그래도 가끔 혼자 심심할 때 하는데 오래 붙잡고 하기에는 발열 부분과 최적화가 덜 된 렉 때문에 오래 즐기기는 힘들었습니다. 이벤트 부분에서는 일정 기간마다 계속 개최해주긴 했지만 결국 반복되는 같은 형식이 이벤트 방식이다 보니 이 또한 금방 즐기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서비스는 올해 7월 21일까지 서비스가 되며 유료제화 판매는 6월 21일에 종료 그래도 운영 측에서는 계속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 서비스 종료하는 그때까지는 이벤트 실장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벤트 운영을 계속 해준다고 하니 얼마 남지 않는 기간 쓸쓸하지만 조금씩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